네 안녕하세요 칸토입니다 MD를 직접 배달하는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딱 세 분에게 직접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제가 한번 직접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러시아 월드컵 조수성 죄송합니다 첫 번째 분은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분은 1분입니다 두 번째 분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뽑아볼게요 두 번째 분은 자 2분인데요 과연 과연 딱 자 3분이 열어볼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총 세 분이 직접 저의 MD를 배송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출발 드디어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어서 받으시는 분도 기대감과 떨림이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떨리고 하는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거든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배송 왔습니다 먼저 직원을 써서 응원해주세요 지원하실까요? 좋은 기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응 메디오파트 부러지세요 I will take you I will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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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나만 믿고 가겠어 감사합니다 이도네시아에서도 응원합니다 첫 번째 메달 성공 첫 번째 구매자분께 배달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왔는데요 제가 잘 안전하게 전달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매자분 만나러 가봅시다 이게 뭐지? 파우치네요 파우치 저도 파우치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파우치가 되게 예뻐가지고 패션피플이 되지 않을까 구매자분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파우치 시키신거 맞나요? 저자도 시켰어요 아 모자도 있구나 그런거 아니에요 따사로워서 아 또 이렇게 물고 또 그러지 마시고 아 또 이렇게 여기도 좀 참고 써있네 안 보이네요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세 번째 배송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세 번째 구매자님께 도착을 했으면 많이 구매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어떤 분이신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갑시다 굉장히 떨리네요 뭔가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만나는 느낌 되게 설레네요 아 안녕하세요 배달았습니다 혹시 어떠세요 기분이? 네 직접 계속 인정하는데 아 근데 제가 왔구나 아 그렇습니다 바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빨리 활동을 해달라고 세 번째 배송지까지 오늘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여러분 안녕 또 배송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예 네 밖에 가서 조용히 할게요 제가 총 세 분의 관계자분들이 만났는데요 숫자를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즐거웠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구매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콘텐츠를 좀 더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칸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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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